신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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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는 그 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도장깨기 걱정 안해도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채널 엄청 많이 커져서 너무 감사하고 좀 광고 들어오고 신발끈 여러분 오늘 진짜 개 멋있는 신발끈 들어왔어 지금 바로 보여줄게 이거 왜 왜 이렇게 무거워 여러분 존나 가지지 이거 에어 조든 38 38 그리고 옆에 토르 컨트롤 오든 컨트롤 이 박스가 너무 간지해서 솔직히 나 너무 교실에서 써야 돼 이거 언박싱 해볼게 뭐 와 야 그 새 냄새 완전 새거 냄새 플라스틱 이제 다 깨야지 어? 여기 르모컹 왜 있어? 왜인지 이거? 써야돼 흠 야 이거 오오 조든 오오우 야 여기 카드 주고 여러분 양말도 줬어 조든 플라이 양말 야 주컵다 이거 좋은양말이야 이게 뭐지? 파우치야 이거 그리고 여기는 강력한 신발 클리너 아 그리고 여기 엄청 많아 여기 엄청 많이 주고 신발 클리너 여러분 이제 신발 봐야지 이제 신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도장깨기 찍으면서 나 이거 신을 거야 한번 리뷰해야지 와 근데 이쁘다 근데 느낌은 여러분 소리 들었어? 완전 클린 근데 여러분 지금 배터리 없는데 약간 느낌은 이렇게 이쁘게 되고 이렇게 스피링 되는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나 바로 도장깨기 출발해야 돼서 저희 가서 만나자 여러분 좀 이따가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딘지 알아? 팡교 넥슨 타이어 회사랑 도장깨기 신청 받은 거야 넥슨 게임에서? 타이어 아니야? 나도 궁금했어 왜 넥슨 타이어 회사 팡교 있는지 몰라서 넥슨 게임 여러분 근데 개불자들 솔직히 농구 못하지 그리고 여러분 봤지? 조던 38 들어가서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렛츠고 야 이거 농담 안하고 기가 막힌다 야 이 사무실 맞아? 공무원 같아 공무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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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니 진짜로 여러분 나 한 마리 없어 진짜 나 예산도 못했어 이렇게 잘생긴 지 신청자 누구세요? 신청자 아 네 안녕하세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넥슨 코리아의 채용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지노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호회 팀 있어요? 네 저희는 넥슨 코리아 사내농구 동호회 팀이고 지금 70명 80명 정도 있어요 여성분들도 되게 많고 슬램덩크 이후에 붐이 잃어가지고 아 그럼요 그럼요 대회 나가면 몇 등 나와요? 대회는 안 나가고 저희는 즐겁게 농구하는 질농팀입니다 그럼 대회 안 나오면 뭐예요? 질농 질농 그럼 이건 좆밥팀인데 그러면?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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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나온 사람 아니죠? 아 제가 첫번째 나온 첫번째도 나온가요? 아 자신감 장난 아니네 몇살부터 농구 시작했어요? 중2때? 15살때부터 20살때까지 하다가 20살때 공부하느라 안하다가 그니까 어떻게 농구 잘해 넥슨 와서 농구장이 이렇게 잘 돼있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아 인정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럼 언제? 이름 써야죠 준비했어? 예 실정 실정 오 에이 에이 讓 Ty야 슈 쏘면 어떻게 해요 ch two 자까만 화장실 갔어 화장실 Hoy 쎄기 좋지 쎄기 좋지 쎄기? 봤지? 눈 딱 봤어 손 안들어? 쎄기 쎄기 없어 나는 전혀 걱정 없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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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옛날에 차처럼 조금 웜업해야 돼 나는 전혀 걱정 없어 태어나겠어? 쎄기 조금 빠졌지 조금 빠지는 것 같아 난 못 믿어 나 안 믿어 나 손만 좀 살짝 들을게 아 주의별 없네 에이 쫄았어 쫄았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손만 들으면 돼 아 벌써 지쳤어? 왜 그래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냥 한 꼴이지 거리가 좀 애매하다 감정? 너 괜찮아? 왜 이렇게 힘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손만 대면 슛이 안 들어가 들어가는 슛이 아니야 근데 나 살짝 수비할게 살짝 이 정도 야 이제 끝났어 너무 갖고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해봐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아 이제 느낌 알아 4대2 4대2 아 안 되지 아 그거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여러분 이제 됐어 아 한번 이 점 누구 기분 나쁘게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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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나와 왜 나온 거야 왜 나와 왜 나와 오우 야 씨 손만 대면 돼 손만 대면 돼 손만 대면 끝이야 손만 대면 끝이야 손만 대면 끝이야 손만 이렇게 대면 끝이야 확실히 코트가 좀 좀 느낌이 있어 여기까지 떨어져 야 한 꼴이야 이거 한 꼴 한 꼴 누구 나? 뭐야 누구 나? 누구 나? 그거는 레이 업이지 아 근데 확실히 이 점 하나 넣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음이 더 편하지 인정 오늘 슛이 없어 근데 손만 대면 돼 손만 대면 슛이 안 들어가 이거 이거 때문에 아 나 이 점 넣어야 되는데 이 점 넣어야 돼 올려 그래 좋아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끝났네 끝났어 안돼 못 뺏겨 못 뺏겨 못 뺏겨 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 힘들어 너 왜 힘들어 우리 거의 스무살 차이인데 다 힘들어 어우 챔피언 하자 어우 스무살 차이 안 나요 손만 대면 돼 야 손만 대면 돼 야 이렇게 무서워? 엄청 무섭네 아 얘네불방 оф 어른병 주말에 많이 먹었네 한번 소감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농구 봤던 태풍이 형이랑 농구하기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생각보다 완전 조밥 아니고 그냥 조밥 김치 안 섞는 조밥 이제 기분 나쁜 거 진호 그리고 여러분 전태풍 도전 계획에서 기분 나쁘게 집에 보내주면 안 돼서 선물 하나 받으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조밥 나와주세요 확실히 여기서 일해? 아니면 그냥 놀러 온 거야? 아 일하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무슨 일이야? 저는 이제 매칭팀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있고 실력이 비슷한 유저를 매칭시켜주고 아 예를 들어 약간 롤 하면 그 정도? 맞아요 잘못했네 왜냐면 나 롤 하면 나랑 잘했네 계속 진짜 조밥을 같이 해 롤은 넥슨이 아니니까 그럼 몇살부터 농구 시작했어? 저는 이제 중산부터 동네에서 그냥 동네? 재밌게 농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롤 못 탔지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맞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공부 잘했어? 그냥 그냥? 네 어디 가서 못 한다고는 안 했어 그래 그럼 잘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먼저 제껴서 미들슈 보호하네 어? 어느 거나 줄게 돌파 돌파 돌파? 네 근데 그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돌파해? 아 어우 좋아 에이 안 뺏기지 어디가?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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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가는 슛인데 혼자서 놀러가면 어떻게 해? 나랑 같이 가야지 어떻게 슛 없어져? 나 싱 안 써 나 싱 안 써 나 싱 안 써 나 싱 안 써 그냥 써 아 여기도 싸지 말고 여기도 싸 45 아 여기도 싸우면 좀 부담 됐어 나도 살까? 왜 나와? 안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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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에이 소비를 안 해도 돼 아씨 아니 왜 다 짧아 에이 나도 힘쎄 슛 업 때문에 슛 업 때문에 손만 들어야 돼 이제 손 손만 들을게 손만 들을게 손만 들을게 난 안가지 난 안가지 줘 줘 줘 야 그런 슛이 나 처음 봤어 야 그거 들어가면 기가 막혀 진짜 못 막아 안나와? 그렇게 하면 안나와? 안나오면 안나오도 돼 안들어가 안나오도 돼 에이 형 손만 들게 아니야 나 거짓말 안해 손만 들게 야 됐다 너 슛이 안좋아 슛이 나쁘지 않아 여기서 맨날 쏘는거 같아 야 탔어 그거 기술이야 뽀로드 기술이야 뽀로드 기술이야 뽀로드 기술이야 여러분 가벼워 가벼워 지금 이제 이 점 하나 터주고 이제 끝이야 안나와? 아 아 아 얘기했지 아 콜인 써보지 말고 손만 들어야 돼 쯛이 기행한 공짜 못 줘 아 좋지 오 힘좋아 4대1, 4대2. 여러분 걱정 안해야돼. 그냥 여기까지 봐줘야지. 여기까지 봐줘야지. 아, 난 안가. 절대 안가, 이거. 그냥 콩 줘. 아, 우주기 슈 없네. 시작해. 안 돼. 나 시작 뭐인 거야? 안 되니까, 이거. 어우, 야. 나 예산도 못해. 이런 쉐이크. 아, 좋았어. 좋았어. 근데 그냥 주면. 너는 아예 없잖아. 진짜 없다. 4대2? 아직도? 야, 명호 부를까? 명호 불러? 야, 명호! 나와!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명호 나와서 끝났어. 어좀 연속. 어좀 연속. 어좀 연속. 괜찮아? 야, 너 발목 괜찮니? 너 발목 괜찮아? 괜찮아? 멀쩡해? 걱정해? 6대4? 여러분, 6대5?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6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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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6? 5대6? 5대5? 5대4? 자기imas이 응? 5대4? ков Si. 5대6? Tele6? 5대8? 소스 전에는 신선èsasser finds万 25대1? 5대9? 예. 이것은ush. Carning Here on the questa물this is insane. 가벼워. 19. arez beаче해. 가벼워 가벼워 야 생각보다 잘했네 여기서 한번 소감해주세요 동네에서만 농구하다가 이렇게 전퇴폼 선수 만날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포스트업 템포 좀 달라 솔직히 나 몇 번 몇 번 쏠렸어? 몇 번 쏠렸어? 아쉽네요 그래도 잘했어 아쉬운거 어딨어 잘했는데 여러분 힘 빼야돼? 항상 얘기했어 그리고 여러분 알지? 전퇴폼 더 좋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집에 보내주면 안 돼서 좋은 선물 잘 봐주세요 수고했어 잠깐만 물 물 아쉬워 아이고 고마워 야 삼촌 옛날부터 너 나이 때 농구 시작했어 와 오케이 어? 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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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살 한살 형? 아 이거 좋은데만 써야되네 그럼 몇살부터 농구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중산말쯤 끝날 때쯤에 중산말 엘리트하면 친구끼리? 친구끼리 동네에서 그럼 여기 넥슨 회사에서 에이스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마지막에 나왔어요? 나이가 제일 많아서 아 예의 있네 네 나이가 많아서 맥슨 예의 근데 뭐 계속 맨날 웨이트해요? 몸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애들 애들 막 육아 그렇죠 육아하면서 맞아 맞아 육아에서 근육이 계속 있어요 맞아요 남자애들 둘 저는 오 저게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게임을 가지고 e스포츠라는 이제는 스포츠 대회 e스포츠 대회를 이제는 저희가 만들고 행상 행상 만드는 사람이요? 네 만들고 네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저랑 승진이 한 번 부르면 안 돼요? 우리도 게이머에요 아 그렇죠 아직 저희는 농구게임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우리 다른 게임 잘해요 농구 빼고요 우리 진짜 게이머에요 열심히 해요 네이마로는 봤어요 네이마로? 갑자기 네이마로 김지현 화이팅 화이팅 아 형 형이 완전 포스업 스타일이네 이거 빨리 끊어야 되네 그러면 아 절대 형 절대 형이 좀 나이 들어서 좀 느리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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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아 걸렸다 아 우리 애들도 불러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야 우리 애들 어딨어? 아빠 와서 옹을 해야지 나자가 나자 나자 아빠 사랑해요 하이도 아빠 드릴게요 여하 기록 깔끔하게 2점 넣어야 됐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자시감 안 들어가도 자시감 있어야 돼 4대1 여유 생겨서 잔테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 빠졌다 빠졌어 형 6대1에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다 2점 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2점 역시 전 세계에서 제일 멋이 없는 농구 스타일 형 6대2 차이 엄청 커서 2점 쏴야죠 2점 쏴야죠 2점 쏴야죠 형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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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구는 거야 지금 힘이 나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래서 빨리 2점 쏘고 빨리 쫓아가야 돼요 1점 이제 좀 가볍게 수비해야지 좀 가볍게 수비해야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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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호스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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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인지 알아? 새로운 조던 38이 있어서 마이클 조던처럼 보여줄게 에이 형 절대 에이 형 절대 패드웨이 봤지 마이클 조던처럼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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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형 한번 소감해 주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가끔 시청을 하는데 목표는 한 점? 두 점 넣자였는데 그래도 이제 애들 앞에서 한 5점 넘게 해주셔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형 잘했어요 형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형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쁘게 이제 해야죠 헤이 여러분 전퇴폼 도전 깨기에서 기분 나쁘게 보내주면 안 돼서 형님 선물 받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넥슨 족밥 농구 선수도 아니야 잘해 여러분 넥슨 농구 인정 다음의 도전 깨기 만나자 PEACE